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거 별로 관심이 없는거에요 자 14라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단독 선두거든요 저를 위협할만한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 이거 뭐 제가 그대로 우승하지 않을까 이거 이제 이거 제가 생각했는데 월간으로 갈까요? 6월달 7월달 이렇게 이번 오늘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소소한 상품같은거 좀 협박해가지고 좀 얻어가지고 다음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주가 목요일인거 같은데 5월 말 아 그럼 다음주까지네요 다음주까지 소소하게 협박을 좀 해서 어? 참가자분들한테 협박을 좀 해가지고 뭐라도 좀 가져오라고 아니 들어가기 전에 자스트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게임할때 안되는거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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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해서 마암이급한가 집중이 잘 안되잖아요 너 요거 아 파이니즈에서 자스트 안되면 맛이 가는데 아 여기 진짜 너무너무 좁아서 그? 저번에 했던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 맞아요 아맞다 여기 인디군님한테는 좋은 추억이 있죠 참아 이거 유리앱 이런데 이 대회 이런 거 참여한다고 글을 참여하라고 글을 못 올리는 게 그쪽은 정말 초고수들만 있을 것 같아서 이 여기 이런 졸전에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르면 저희 못 놀아요 그니까 우리가 재밌게 못 놀아 그 사람들 부르면 아잇 짧지 어? 많이 잡네? 망한 각인데? 와 파만 쳐도 진짜 잘 친 것 같다 이거는 이건 파만 쳐도 3방 했다 아이고 보기인가 이런? 보기다 아 그쵸 여기 버디 없어요 아 근데 여기 진짜 마이너스로 끝내기 너무 어려운데 이야 보기네 사토람님 네 빨리 치세요 지금 인디군님 아 그렇죠 인기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지금 서람님이 와서 되게 기뻐하고 있어요 밑에 깔아줄 사람 왔다고 깔깔을 까기보다는 같이 가는거죠 어 나 빠뜨렸네 지금 버리고 갈 일이 없어요 밑에 지금 대줄 사람 왔다고 일단 진행을 해봐야겠죠 흐흐 지금 처 그니까 뉴멤버들을 많이 꼬시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 온 사람들은 일단 대주거든요 기존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해봤기 때문에 만두님 갔잖아요 그래서 만두 만두님 다신 안 한대요 만두님한테 오늘 골프 있다고 하니까 화내면서 그냥 갔어요 흠 아이씨 나뻔크네 흐흫 에라이 어 너무 세게 들어왔는데 이거 안돼 오 잘 되어왔다 잘 되어왔다 오 좀 세게 치긴 했는데 오 예스 아 뭐야 들어왔구나 아 경사 겁나 심하네 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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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로드님이었구나 위에서 지심되네 아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아 또 위에서 또 보게되네 어 일단은 천재 언더파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인디거님 5타째입니까 아 인디거님 6등 축하드립니다 아 서람님 4등 어 서람님 이 정도면 선방인데요 4등이면 아직 몰라요 서람님 현재를 즐겨야 돼요 지금 있을 때 밑에 사람들 막 까고 그래야 돼요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네 이거 지금 이거는 순위가 순위 현재 순위가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될 때 까야 돼요 네 어 많이 넘어갔다 아우씨 왜 빠져 왜 빠져 두 사람 빠졌고 아CU 아이구 아깝다 아아아 아 아유... 아유 파만 쳐도 잘하는거지 파만 쳐도 잘하는거지 파만 쳐도 잘하는거지 파만 쳐도 잘하는거지 아 아 아쉬워라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 계속 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서람도 아유 서람도 대주시네 워터헤저드 가졌네 인계사람 투 워터헤저드 예 어 인계사님 벌써 싫어하십니까? 칼퇴입니까? 어 어 어이구야 나라리 가셨는데 내가 이래서 아 서람도 할께요 다음판 있으니까 일단 방송보세요 두분이상 담소 나누셔도 될까요? 왜 그거같아요 원래 보통 이제 소란님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저... 내가 힘들어없죠 ㅋㅋㅋㅋ 아... 벌써 뭐... 라운드 이제 3개 했는데 가셨어 3개만 해 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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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번보다 너무 빠른데 이번엔 ㅋㅋㅋ 그러니까요 너무 너무 빠르신데요 가면 어떡해요. 어차피 갈고 일찍 가자 뭐 이런 느낌? 아 이게 뽕구 들어가네. 아 이거 칩인 들어가야 된다 이거. 허리를 하나 해야겠다. 어차피 아! 야씨! 와씨 여기 코앞에서 멈추네? 와 어이없다. 코앞에서 여기 멈춰? 어? 아 이거 언더파 안되겠는데? 하하 아 잘못 막았다. 보기만 잘했다. 야 코앞에서 투타치네. 투타치. 에이. 먹어야 되는걸 못 먹었어. 아이씨. 하하 하하 이런. 야야야야야.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에라이. 에이.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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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홀로 라운딩 해야되나 퇴근 소리가 들리는데 퇴근각이였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침착하게 나 벌터만 안 먹었으면 버디였네 아 아까워 퇴근각이였어 아이고 침대다 누가 그렇게 또 쉬고 싶으셔가지고 펑크가 이상하게 오늘 땡기네 아 언더 쳤어요 일단 언더입니다 침착하게 전 무조건 멀리 갈 필요가 없네 포인트가 필요없어 그냥 스코어만 잘 넣으면 돼 1등이야 그러면 짧게 짧게 치고 갑시다 조리님 눌러요 조리님 오케이좀 눌러봐요 조리님 오케이좀 눌러봐요 조리님 아직 치고 있는거 아니에요? 혹시 혼자 아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으? 어어 한타샤이네 아 많이 늘으셨다 어 근데 많이 늘었어 진짜 여기서 한타샤이? 아 좀 있으면 좀 있으면 또 한 방에 가잖아요 아어어어 점 맞았다 점 맞았다 점 맞았다 어 다니다 다니다 아 주황색 끌때마다 겁나요 진짜 야 이거 더 세게 쳤어야 됐나 멀리 가 아 아 어 저게 빛나가 어 이거 옆으로 많이 지나간다 아 호압에서 선다니까 이거 경사가 되게 심해요 그린이 그래서 좀 더 세게 밀어야 돼요 라시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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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팅만 세 번 하셨네 이번에 저한테 맨날 터지는데 퍼팅 세 번이면 흔들린다 흔들린다 인디고님 올라오겠다 인디고님 여기 파이뉴은 또 잘하시더라구요 아 아 이게 벗어나네 아 파워 술 맞추니까 더 비가 없지 아 망했다 이거 와리가리 너무 많은데 신기하셨어? 아아 복이다 아아 다시 다시 그대로네 눌러보세요 빨리 왜 안눌러 갑자기 또 아 파3가 제일 무서워 한방에 갈 수 있어 아 이상한 데 갔는데 다 같은 데 왔네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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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프 마이스 아프로우치 아 오치퉤이데코 이야 어이 엄마와 내 버디인가 아 파다 파 이거 스코어만큼만 치셔도 힘든데요 스코어만큼 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언더파 오지기 어렵다 지금 저스트 임팩이 50%인데 와 50 진짜네 25%인데 빡겜중이야 빡겜중 살기 힘드네요 근데 와 너무 어렵다 떨어지는 이유는 일어나요? 아니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갑자기 말수가 확 줄었는데 돈 벌어야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히 바람이 적어서 해볼만한데 이거는 경사도 올라왔어 장난 아니네 이거 와 경사는 뭐 이리 심하냐 반 получится 호구 verste 우아 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오후 으으으으으우우onom 우아우오오 오오오오와오오오오오여в tune suc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오오 sint 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M 말도 안 돼 들어왔다니요 아.. 전리부가 이제 슬슬 가기 시작하는구나 갔네요.. 예 아 근데 죽지는 않아요 계속 살아있어요 한.. 25번 나올 것 같은데 저기는 또 바꿔서 들어갔네 그.. 가로두니까.. 없으니까 예.. 아.. 한 끗 한 끗 진짜 한 끗 아 이번엔 뭐 낳고 어떻게 보지? 어 되게 좀 빡.. 시간이 안될 것 같다 어! 어! 아우 잡아 꽁컨은 왜 이렇게 들어가지? 아.. 올리막 겁나 심하네 와.. 아.. 이펙트가 왜 이렇게 안나오지 어? 누가 맞고 튕겼다 아.. 콰팩 떨어지네 아.. 아.. 이거 파먹네 아.. 더 먹어야 되는데 흠흠 아.. 인디언니 내려가셨네요 흠흠 아.. 지금 박빙인데 2등권 박빙인데 동탄대다 흠흠 근데 라시드님 파원이 너무 좋다 다섯번 파원이야 다섯번 파원이야 어이씨 뭐야 이거 흠흠 아.. 삑났다 안돼 안돼 아아 아 오비다 와아 야야야야야 와 미치 와.. 와.. 이거 삑났다고 오비 주네 아니 거기 바운드는 맞았는데 왜 아 오비 아 오비 먹었다 와.. 흠.. 이만큼 빠져? 아이씨.. 먹았다 아 큰일났어요 저..언..저.. 저 언더파는 물 건너갔어요 네.. 아.. 응 안쪽 아.. 아아.. 아 lite 아으.. 아휴 아휴 심장이 안좋다 마얀 돌 아이씨 아 씨 더블이다 더블 20센치 버디 들어간 줄 알았네 아 더블 쳤다 와 안되나봐요 저 돈은 못 버는 팔짱 아직 많이 남았네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거 알고있어요 저스티팩트 뚝 떨어졌다 후반 들어갈수록 쉬어져요 편명해지고 아 어려워요 아 파치면 진짜 선방한거네 여기서는 아 오비 먹어가지고 오비 안먹었으면 두타 안빠졌으면 두타빼면 파네 아 왜 프러디 있니? 12만홀 파3 30만홀 구신방인 파3 스타베고 다 가기 베트빵 갔 1 아 비 어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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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다 와 버디 먹었다 이거 아 이건 다 버디 먹는구나 라시드님이 되게 무너지는데요 갑자기 오 지금 지금 목장님이 따라왔고 시골님이 따라왔고 갑자기 후반에 하반기에 잘 땡기시는데 이거 조니님 눌러주세요 갑자기 마이크도 끄고 어? 밖에 많은건가 어? 아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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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스락이야 이거 오비는 안된다 됐다 오비는 안된다 오비는 안된다 오비 안걸렸다 와 와 으깨들 쨋 그리 아오 들어왔다 치빈 팍 아 치빈파 들어왔다 와 여기서? 아뇨 평기였어요 딱 결이 좋았어요 치빈 들어가는게 아 라시드님 무너지는데 라시드님 뚝뚝 떨어지는데 아니아니괜찮아요 그 그 아 진짜 침착하게 하자 아니 파운이 50%인데 왜 이래 많이 까신거 이거 지금 4등 5등 바뀌게 생겼는데요 이거 뭐 줄줄 내려오시는데 정신 못차리시는거 같은데 어 후반에 약하신대 저거 후반에 약하신대 와 나 왜 여기있냐 펑크와 펑크 사이에 있네 위치가 참 더 신기하네요 아구야 아 워터헤이져드야 아이씨 아아 아 아 어이없다 어 또 빠졌는데 아 저 터졌어요 와 어이없다 이게 무너지네 여기서 이때까지 해놓은게 여기서 무너지네 아 저기서 왜 워터절로 왜 빠지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아이고 야 이건 들어갔어야 되는데 트리플이 나와 와 이걸 트리플치네 와 어이가 없다 들어갔으면 역전했구나 아 이제 언더판에 물 건너갔어요 이제 여기까지래요 전부다 버티치면 돼요 안 돼요 그런거 없어요 안 돼요 별 리 없어요 망했네 3 4 4 5 가능성 있어요 해보세요 어 라시드님 가셨다 결국 라시드 아 이게 물에 빠질까진 아닌데 물에 빠졌어 이게 조니빈 대단하셔 그니까 살기만 하면 돼 살기만 하면 포인트 가져가는 거니까요 15만 홀 파우3 참 신기하신분이야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네 빨리 치면 돼요 그냥 와 이것도 왜 워터에 드느냐 아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좀 이상한데 네 아 또 빠졌어 아 끝났어요 그렇죠 끝났어요 저 또 빠졌어요 아이고 안 들어 빠졌다 버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 끝났습니다 아 육셈을 부르셨구나 한번에 갈라고 해서 나카이치 안보셨어요 노란색이 물에 가있잖아요 안녕 타임업 바로 퇴근이에요 퇴근 고생했어요 누가 좀 열어주세요 구경이라도 하기에 아 아 짜증나네 아 자 뭐예요 아니 내가 아무 생각하지 노래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치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거 이상하다 아니 까 빠질게 아닌데 계속해서 이상하게 옆으로 측면으로 맞아가지고 버그인가 봐 일찍 개강을 하시지 왜 고생하시다가 아 짜증나네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3등이다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 저기 누가 좀 저걸 좀 해주세요 저희 구경가게 오픈해주세요 오픈 나는 나는 하면 안되잖아요 나는 해도 불게 없잖아 아 아 해도 돼요 아무나 그거 지금 하고 계신 분 그 방송 열어주세요 아 알았어 공유하기 좀 걸어주세요 화면 공유하기 알았어 알았어 이거 2품만 끝나고 아이고 아씨 어이가 없네 아 말도 안되는 앤데 이거 아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안되거든요 가로자님 보내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 이거 이게 되게 열어요 내가 열고 있어요 지금 지금 파티 만들기 되게 오래 걸리네 혹시 시작하면 말씀해주실래요 아무나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 10초 남았어 어이씨 아 이거 파티 만들기 안되면 일단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아 에러 떴네 아이 걸어주면 이거 공유하기 화면 공유하기 걸어주면 되는데 쉐어 플레이 시작하기 이거 걸어주면 되는데 제가 구경을 해야되니까 디트로이트 1시간 반 남았네요 이거 한판 더 하고 그 다음에 한판 한판 더 있거든요 어차피 한판 더 하고 그 다음에 롤 한판 하면 시간 딱 맞겠다 아이씨 터져가지고 이게 터질게 아니었는데 어이구 나무사이 지나갔다 아이씨 내가 갔네 나는 언제같이 생각하고있었는데 내가 안갔네 일단 일단 영상은 자르겠습니다 아 영상 자르면 안되는데 순위 봐야되는데 저 오케이 안 누르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파티 이거 이거 해 해드리려고 아 저 빨리 걸어주세요 심심합니다 오케이 보냈다 아아 그냥 거꾸로 saw 포화 가고있어요 수현 정상적인 게 아니었어 아까 내가 그랬지만 물에서 못 넘어가더라고 이상해 이상해 이게 계속 측면을 맞더라고 정확하게 임팩트를 해도 구경해봅시다 구경합시다 마지막 홀이네요 제가 나가고 마지막 홀 이거 시골님이 잡네요 이러면 세타 차이인데 세타는 큰 차이 안나겠죠 야 이글 아니 나는 왜 다 끝나고 나서 왜 이제 이글 터지냐고 그것도 플러스 20인데 나머지 쓸모없는 이글씨 아 다 가버리는 바람에 너무 아쉽다 이거 이거 설마 시골이 목장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제가요 내려오진 않나요? 안내려오네 아 끝났다 끝났네요 아예 어이가 없네 응 가셨네 아 아 이걸 정말 말도 안되는 자 이렇게 되면 포인트 어떻게 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빙이겠는데 그럼 인디고님하고 포인트 박빙이겠다 아직도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어 시골아제 인디고 존이 이렇게 어 세명살고 마무리되네요 사과하는 자가 강한거다 아 사는 남자가 강한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과 남았습니다